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들은 굉장히 민가들이 못생겼을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진짜 많이 정말 많이 못생겼어요 감수하고 봐주세요 눈 버려도 전 모릅니다 심지어 혐오주의도 나올 수 있어요 밥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아니면 보시고 한참 뒤에 먹길 바래요 그럼 영상 보러 가실게요 여러분 안녕 저 요즘 진짜 잘 나타나죠 또 리얼하게 새 거를 노출을 했네요 오늘은 민가든의 꿀팁 돈 아끼는 꿀팁이 또 나왔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가 되게 유용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득템을 했어요 야 나와 짠 바로 요아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제품이죠 국민 그런 립 제품이기도 하고 굉장히 저렴하지만 보습감은 충만한 바로 바셀린입니다 바셀린을 되게 멀티?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많이 나와있는 인터넷을 보았어요 먼저 요 바셀린을 자기 전에 이 속눈썹에다가 바르고 자면 속눈썹이 막 자란다고 해요 굉장히 유용하지 않습니까? 하지만 잘 때 바르면 막 눈 안에 들어갈 것 같고 그런 건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한번 저도 사용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메이크업 할 때 한번 얇게 발라주고 이제 섀도우를 올리면 더 색조가 강하게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아이로 해볼 것은 바로 바셀린으로 블랙헤드 빼기입니다 바셀린을 이용해서 블랙헤드를 뺀다? 어떻게 뺄까요? 음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들어있는 바셀린 이 아이를 코 전체에 발라줍니다 발라보도록 할까요? 아 근데 빈팔 색부터는 안 찍었네 블랙헤드 보이시나요? 요즘에 제가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블랙헤드 관리를 못했거든요 이 블랙헤드를 한번 없어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바셀린을 발라줄게요 이게 굉장히 진동 용량이라서 이렇게 콧백으로 써도 상당히 오랫동안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코에 듬뿍 올려주신 뒤 이 위에 이 랩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랩을 코 모양에 맞게 접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다음에 스틱타올을 이용해서 코 위에 얹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붙여놓고 샤워를 하고 올게요 여러분 제가 샤워를 마치고 왔습니다 코 위에다가 따뜻한 물을 좀 많이 얹어줬어요 근데 이게 랩을 씌워놨더니 물이 막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게 벗겨지지 않아서 되게 좋았고요 문화코가 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한번 벗겨볼까요?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검정 면봉이에요 피지가 한번 나오는지 볼까요? 피지가 빠졌어요 원래 제가 살짝 이렇게 코를 짜 봤어요 원래 코를 이렇게 피지를 짜는 게 정말 안 좋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피지를 불려서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짝만 해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좀 자극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코 피지가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이시나요? 보이세요? 혐오주입니다 여러분 피지가 나와요 코 피지가 살짝만 짜도 나오는 게 보이는데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피지가 불어서 좀 쉽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면봉으로 확실히 보니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밀면 피지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밀었을 때 피지가 조금씩 나오고 이렇게 좀 짜야지 많이 나와요 오늘 같이 한번 보니까 바셀린을 이용해서 블랙헤드 제거하기 되긴 됩니다 하지만 코에 조금은 자극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도 그냥 코를 막자는 것보다는 이걸 사용해서 약간 피지를 굴려주고 사용하면 좀 몽몽이 넓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또 자극이 심한 것도 좀 줄일 수 있겠다 하는 미바틱의 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꿀피부 언니의 스킨케어 루틴 돈 아끼는 꿀팁 재미있게 보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